낙찰받은 아파트의 소유자는 연락이 안되고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고 이에 관계인 서류 열람을 해도 연락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내부에 동산 압류를 했다는 채권자가 연락해와서 700만원을 주면 동산 경매를 취하시켜주겠다고 하네요. 이를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낙찰받은 부동산 내부에 동산 압류 물건이 있을 때 해결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얼마 전에 낙찰받은 물건 내부에 있던 동산 경매 물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 집행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중랑천에 영구 조망권을 가진 서울의 한 중형평양대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조망권을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못한 것의 가격 차이가 1억 5천만원 정도 나는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본건은 조망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라고 판단해서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에서 조망권은 이렇게 부동산이 호환기일 때는 더욱 큰 가격 결정의 요인이 되죠. 낙찰받고 나서 평소처럼 안내문을 작성했죠. 언제 어느 법원에서 낙찰받은 누구이며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미리 명도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드린다. 현명한 판단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등등 이런 말을 쓰고 아래에 연락처를 작성해서 송부했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내기 전에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수신인은 인도명령의 대상자이며 내가 잔금은 언제 낼 것이고 좀 더 자세하게 명도에 합의하지 않을 때 어떤 법령에 저촉이 돼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써서 보냈죠. 참고로 내용증명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셔서 블로그로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채무자이건 임차인이건 간에 대부분 연락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함흥차사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경매계에 가서 이해관계인 서류 열람을 해봤더니 이해관계인 목록, 채무자가 운영했던 법인, 지급명령 정본, 채무자 초본 등 꼼꼼하게 살펴봐도 연락처가 없는 거죠. 초본상의 주소는 낙찰받은 부동산이니까 어디 가서 잠을 주무시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답답한 마음에 관리소에 연락을 했더니 연락처를 알고 있기는 한데 전화를 거의 안 받아서 문자를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두 달에 한 번 정도 관리비가 연체되면 독총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보고 바로 입금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관리소 측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락처를 알아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는 채무자분한테 문자로 좀 남겨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일주일간은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다. 채무자와 연락이 안 되니까 강제집행을 해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도명령이나 빨리 처리해달라고 경맥에 연락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되는 거만한 목소리의 남자였는데 해당 부동산 내부에 압류가 걸려있는 거 아냐고 묻더라고요. 아직 집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현재 채무자와 본인은 원래 알던 사이인데 채무자 그러니까 집주인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자신과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이 많이 있다. 그리고 채무자는 실제 거주는 여기 안 하고 경기도에 거주를 하면서 연락처도 자기가 알고 있고 집 비밀번호도 알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썼기 때문에 굉장히 낙찰을 잘 받은 거라고. 받자마자 돈 번 거라고 축혀세우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장황하게 상황 설명을 해줍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있었던 일,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건들, 그리고 본인은 친구를 대신해서 이렇게 채권 해수를 하고 있고 친구는 해외에 나가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요. 그리고 동산 압류 채권자인 본인이 압류 물품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6개월이고 1년이고 간에 낙찰자는 한없이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압류 물품을 드러내고 싶으면 채무자한테 소송을 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정말 말도 안 되죠. 경매는 소송 과정에 필요 없는 인도명령이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짐짓 모르는 척하고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제가 초보자인 척하니까 혼자 신났더라고요. 그러면 채무자 연락처를 나한테 알려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 집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가구와 가전제품을 최고급으로 채무자가 샀기 때문에 대략 압류 물품만 해도 700만원 정도가 된다. 엄청나게 좋은 수입 가구와 최상급 가전제품들이다. 그런데 리스트가 있는데 내가 찾질 못하겠다. 한번 찾아봐야 된다. 여기서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신청 사건 번호랑 비밀번호를 채권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경매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볼 수가 있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이 압류한 물품들이 700만원 이상은 확실히 감정평가 되었던 금액이다. 그리고 자신이 전국 경매 고수들도 안 하는 물건을 처리하는 사람인데 내 이름 세 글자면 고수들이 다 안다. 1억을 넣어서 두 달 만에 3억을 벌었던 사람이다. 그런 내가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사람인데 이런 700만원 같은 푼돈으로 움직이겠냐. 몇백만원 갖다가 양아치 짓을 하진 않는다. 친구 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도와주는 거다. 그러면서 자신한테 700만원을 주면 동산 경매를 일단 진행시키고 그 돈으로 본인들이 낙찰을 받아서 또 그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채권을 최대한 회수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초보자로 보이는 낙찰자한테 700만원도 뜯어가고 유채동산 물건도 팔아서 이득을 남기고 이렇게 일석이조를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낙찰자한테는 서비스로 문도 열어주고 채무자 전화번호도 알려주고요. 일단은 생각해본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채권자의 말에는 거짓 부풀림도 있고 진실도 있어서 판단하기 애매해서 말이죠. 당연히 빠른 해결은 채권자와 합의하는 것이긴 하죠. 물론 그자의 말대로 6개월 1년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니더라도 3개월 정도는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낙찰자에게는 하루하루가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요구하는 700만원이 과연 동산 압류물건에 감정평가 금액이 맞는지 확인부터 해야 했죠. 너무 비싸니까요. 계속 이대로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긴 해야 하는데 평형대로 미리 분석해보면 300만원 중후반이 나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같은 비용을 들여서 만약 동산 압류물건을 정리할 수 있다면 협상해볼 만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산 경매꾼이 700만원을 부르는 걸 막무가내로 절반 정도 깎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사비라면 내가 팍팍 깎아도 되겠지만 이 채권자에게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 알아내서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게 350만원 정도면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동산 경매물건에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 전화한 사람이 진짜 채권자의 관계인이 맞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동산 압류 사건의 서류를 열람해야 됩니다. 이 경매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순간부터 이해관계인이 돼서 부동산 경매 관련 서류를 열람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유채동산 압류는 낙찰자와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에요. 이해관계인이 아니란 말이죠. 경매 사건 열람은 경매계에서 하고 동산 압류 사건은 집행관실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 낙찰자는 동산 압류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 명령이 결정되고 강제 집행을 신청했을 때 열람해 볼 수 있다고 집행관실에서 전화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이 과정 중에 채무자와 연락이 닿았는데 채무자는 의외로 신사답고 오히려 낙찰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자신이 2주 정도 후까지 동산 압류 물건이 아닌 짐을 다 빼고 나서 키를 주겠다고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동산 압류 채권자에 비해서 너무 천사같은 분이었죠. 다만 동산 압류 물품에 대한 보관장소 이전 신청은 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의 새로운 주거지를 채권자에게 노출시키기 싫으신 거죠. 다시 돌아와서 동산 경매의 사건 번호는 집행관실을 통해서 겨우 알아냈는데 이 동산 경매 물품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로 700만원 상당인지 그리고 혹시나 그것을 우리가 낙찰받아서 팔 수 있을 만한 물건들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죠.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까지도요. 그런데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 동산 압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해준다던 집행관실의 직원은 막상 실제로 방문하니까 내가 알기로 그런 법은 없다. 절대 서류 열람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언성을 높일 수도 있었지만 채무자가 곧 자신의 짐을 빼면서 현관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집행관실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해결되면 법원에 민원을 좀 넣어야 되겠습니다. 며칠 후에 채무자는 약속대로 동산 압류 물품을 제외한 물건을 싹 갖고 나가셨고 현관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동산 경매 물건을 강제 집행 비용 내에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일단 동산 경매 채권자의 말대로 낙찰자가 마음대로 물건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사도 못 들어간다는 건 완전 100% 헛소리니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선 집의 내부 상태와 동산 압류 물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아까 전 소유자가 압류 물품만 놔두고 이사를 가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했죠. 입주 20년차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현관문이 굉장히 특이하죠. 이 전 소유자가 현관 방화문을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교체한 것인데요. 현관 밖에까지 간접등을 설치해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관문에 붙여둔 점유 침탈 시 형법 조항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고문은 제가 붙여둔 것입니다. 동산 압류 채권자가 키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서요. 현관 앞에 유리 파티션을 세워둬서 중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거실 전경입니다. 거실에서 바라보는 뷰가 탁 트여서 정말 좋습니다. 앞에는 고층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연구 조망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 바닥에 대리석을 깔았습니다. 2013년도에 인테리어를 한 것인데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 뒤를 돌아서 거실과 주방을 살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보리색 쇼파 위에 빨간 딱지가 붙어있는 것이 보이시죠? 거기에 동산 압류 사건 번호가 있으니까 잘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빌트인 와인셀러에도 빨간 딱지가 붙어있죠. 주방 싱크대도 고급형으로 설치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왼쪽에 냉장고 문에 뭐가 붙어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동산 압류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채권자 누가 어떤 집행권원으로 동산 압류 진행을 했는지 알 수가 있고 집행관이 압류한 빨간 딱지가 붙은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은닉한다면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안내문의 강제집행 내용에 보면 2천만원이라고 수기로 적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동산 압류 물품의 감정가격이 아니고요.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이에요. 채권자의 이름과 그를 대리한 변호사의 이름 그리고 변호사의 전화번호가 써있었습니다. 나한테 전화를 준 사람이 맞나 변호사한테 연락해보니까 채권자의 친한 친구로 실제 압류에 관한 일을 전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건 내용을 조회해보고 싶다면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조회해볼 수 있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산 압류 채권자가 주장했던 대로 감정가가 700만원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나고 종이를 잃어버려서 모르겠다. 이거는 거짓말인 걸 알 수가 있죠. 안내문에서 하라는 대로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에 사건 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르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동산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지가 되었겠지만 채권자가 경매 진행을 아예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감정가를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압류 목록에서 주소가 들어가 있는 오른쪽 부분에 검색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압류 목록과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압류 물건은 TV, 냉장고, 쇼파 등을 합한 총 10가지 품목이고 감정평가액은 360만원이네요. 그 채권자가 저에게 700만원 정도라고 주장했던 것이 완전 거짓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냉장고 내부에는 이렇게 각가지 음식물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채무자는 동산 압류가 되어 있는 물건 말고 만약에 남겨져 있는 것들이 있으면 낙찰자가 임의로 처리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에 시간이 나신다면 직접 음식물들을 처리하셔도 됩니다. 번거로우시다면 그냥 강제 집행하는 날 음식물 처리 비용 10만원 정도를 더 들여서 맡기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 드레스룸이 나오는데요. 이 집은 모든 방문과 화장실 문을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의 시스템장은 일반적인 시스템장보다 훨씬 가격이 나가 보이죠. 고급스러운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안방으로 이동을 해보면 간접등과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안방 한켠에는 소형 쇼파와 300만원 상당의 금고가 있습니다. 금고도 압류 물품 중에 하나예요. 아마도 그 채권자는 금고가 탐이 났던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안방에 직접 비추는 등이 없고 간접등만 있습니다. 좀 호텔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안방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호텔식으로 공사를 해놨습니다. 이건 개인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듯합니다. 어쨌든 인테리어에 1억 이상 많은 돈을 들였다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전체 대리석에 간접등, 발코니 확장, 그리고 붓박이 가구 등의 상태와 자제를 보면요. 자 그럼 이제 360만원 정도의 감정가격에 동산경매 채권자와 합의를 하느냐 아니면 비슷한 돈으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강제집행을 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면 되는 거죠. 동산압류 채권자와 다시 통화를 해서 조건을 얘기해봤습니다. 그자가 하는 말만 믿고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낙차를 받는 것으로 얘기를 했죠. 감정가가 360만원이니까 우리가 그 가격에 최초 매각기일에 참석해서 감정가대로 낙차를 받겠다. 그 이상의 가격을 원하시면 우리도 협상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낙차를 받은 물건은 그 자리에서 당신들에게 양도할 테니까 물건을 가져가서 팔아서 자금을 회수해라. 이렇게요. 결국 계속해서 그쪽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합의는 결렬되었고 강제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매 계장님께 자주 전화를 걸어서 인도명령을 요청을 했더니 공시 송달까지 빠르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낙찰자 본인이 받은 인도명령 결정문이 있어야 됩니다. 분실했다면 법원에서 발급받아도 되고요. 그리고 송달 증명원과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신분증을 들고 집행관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집행관실에 제출하게 되면 집행비용 예납에 대한 안내가 포함된 접수증을 주는데요. 납부 장소 보통은 법원의 은행에 가셔서 비용을 예납하면 됩니다. 예납 비용은 법원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그 이후에 집행담당 실무자가 전화를 걸어서 집행예고일을 잡고 일정 기간까지 협상이 안되면 실제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집행예고일이나 집행당일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람 그리고 성인 2명의 입회가 추가로 필요하니까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번 경우에는 이전 소유자는 이미 자신의 모든 물건을 갖고 나간 상태이고 동산 압류된 물건 처리 때문에 집행을 꼭 해야 되었죠. 빠르게 처리를 부탁하니까 집행예고 후 일주일 정도 후에 강제집행일을 잡아주셨습니다. 집행 당일날 가보니까 10분 정도 일하시는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4,5명이 참석하는 일반 이사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집행관님과 담당자 2분 총 3분이 집행관실에서 나오셔서 일하시는 분들 성함을 호명하고 법원 이름이 새겨진 조끼를 나눠줍니다. 동산 압류가 되어있는 물건과 압류에 포함되지 않은 자질구려한 물건들을 구분해서 신속하게 포장을 합니다. 부동산에 붙어있지 않은 물건들을 싹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짐이 다 실릴 때쯤에 이 창고 보관업자가 보관각서에 사인을 받는데 보관물에 대해서 파손이 발생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보관비용 등을 지급하고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1시간 만에 모든 짐이 다 빠져나갔고요. 빈집을 만드는 명도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로 임대를 주거나 매매를 하면 되겠죠. 물론 창고에 보관된 물건을 해결해야 하는 일이 남긴 했습니다만 이제 귀찮고 돈이 들 뿐이지 해결하기 어려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낙찰자는 채무자의 물건을 돈을 들여서 창고로 옮겼기 때문에 받아야 할 금전이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해 채권자가 된 거죠. 이후에 집행비용 확정 결정을 받아서 창고에 옮긴 물건에 동산 압류를 하고 기존의 동산 압류는 집행관실에서 취소를 시켜준 후에 동산 경매를 진행시켜 물건을 처리하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뜻하지 않은 동산 압류 물건이 있는 부동산 경매 물건 낙찰 사례를 간접 경험을 해보시라고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내가 낙찰받고자 하는 물건에 압류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낙찰받아서 문을 열어보기까지는 거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동산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대법원 경매 정보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검색해 볼 수 있지만 압류만 되어 있고 경매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알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자주 만나볼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미리 사전 지식을 쌓아두고 계신다면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는 동산 압류 채권자에게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매를 하는 10여 년간 주거용 부동산에서 강제 집행을 실제로 진행한 일은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으니까 낙찰받으면 무조건 집행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은 미리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동산 압류 사건은 이것보다 더 적었고요. 오늘 동산 압류 물건의 명도에 대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의 신간 빅데이터 경매 분석 이렇게 쉽다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